피어 39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또 푸딩 하나 더 있고요 크랩하우스에 도착했고요 가격은 이렇네요 지금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냄새 좋다 창가 자리를 달라고 했는데 창가기는 창가네요 앞치마는 필수죠 저희는 3명이서 던지니스 크랩 2마리와 갈릭노들 하나를 시켰는데 갈릭노들이 상당히 빨리 나오네요 성분요리 진짜 나왔어요 성분요리 진짜 알리오 올리오 같은데? 오 크랩도 나왔네요 크랩도 금방 나왔네요 아까 싶어서 1분만 기다릴거죠 근데 왜 우리는 김이 안나지? 옆집은 막 아까 새우 구워서 그거 때문에 아 새우 구웠어요? 돌판이 아니냐에 차이가 될거에요 그래도 돌판인데 오 개가 제법 크기도 크고 마주보고 있네 충실하네요 안 먹은 놈인가? 아니겠지? 맛있게 생겼습니다 약간 내장의 그런 녹진한 맛보다는 아 내장? 갈릭버터 여기다 같이 먹어야 된다고 여기 내장과 이거에 아 이게 개의 내장과 음 나는 내장으로 이 파스타를 요리했다는 건 줄 알았는데 음 그게 아니군요 어떤가요 맛이? 아직 안 먹어봤어요 네 드셔보시고 갈릭 그냥 갈릭 파스타였나요? 응 맛있어 맛있어 레몬 갈릭버터 그리고 시크릿 킬러 크랩소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파스타가?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네 약간 아시아 느낌보다 네 네 잘 어울리네요 네 딱지는 완전히 비어있고요 지금 개를 반으로 바르는 중인데요 잘 안 잘네요 아 개를 지금 반으로 잘랐는데 개가 손질이 다 돼서 나오지는 않네요 손질하기에는 조금 안의 살이 싫어요 제건 잘 안나오는데 햇빛바다가 또 오 안의 살이 싫합니다 짠 자 이제 던진 스크랩 다리 분해 들어가겠습니다 요 방향과 반대로 네 반대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관절과 반대 방향으로 꺾어주고 꺾어주고 꺾어서 빼주고요 꺾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번만 좋아할게요 어 다리가 커서 이 소스는 이 소스는 무슨 소스라고요? 이 소스는 시크릿 소스라고 하는데 네 게 내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짠짠 스파이션 오우 오우 음 따봉 나오셨고요 오우 집게발 아주 그냥 이쁘게 까갖고 네 만족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액션은 다음 액션은? 끝이긴 한데 이거 한 번에 먹을까 말까 한 번에 한 번에 먹어야 될까요? 한 번에 먹어야 될까요? 한 번에 먹어야 될까요? 그러면 내장에 찍어가지고 한 번에 먹어야 될까요? 이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녹진한 내장이어서 녹진한 내장에 찍어 먹거나 누드를 비벼 먹거나 네 여러분 이 살 보이시죠? 살 네 지금 주문하시면 6개월 마지막에 볶음밥은 없지만 볶음밥은 없지만 볶음밥은 없지만 갈린누드를 갈린누드를 소스에 내장 소스에 네 내장에 살짝만 짤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어 으응 으응 다리 뭐야 음 음 요거를 요렇게 게살을 좀 얹어가지고 게살까지 얹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말해줬다 갈린이들 복식이야 샌프란시스코 임플로이먼 맨데이츠 5%를 포함해서 팁 15% 포함해서 207.69 불이 나왔습니다